안녕하세요 인유니티비의 인입니다 다음주 금요일날 산타할아버지가 오신대 산타할아버지가 우리집에 인입니다 자 산타할아버지가 있죠 자 소리를 더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할아버지가 이쪽에 있죠 산타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 눈이 오고있죠 자 자금만 샤라랄라도 할수있고 요거는 그냥 가면 되죠 어머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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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없어지거든요 봐봐요 없어지죠 잘해야되요 가자 내 실력을 보여주자 유후우 없어지죠 빨리와 어 저랑 똑같애요 허잇 허잇 오잇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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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아 아니네 에잼 빨강이었어 빨강 빨강 오잉 빨강도 아니면 뭐지 그쵸 친구들 아니요 친구들이 좀 알려주세요 아 해오리좀 푸 해오리 어깨 해오리가 하는게 더 낫겠다 해오리 어깨 해오리 해오리 아니 해오리있는데 해오리 해오리 뭐야 해오리 이거 해오리 해놓으라고 했어 해오리 됐다 아잉 잘 되죠 해오리 점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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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계속 계속 왜 동그라미가 있지 동그라미 가자 요렇게 점프 점프 요건 쉽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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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요건 쉽다 그쵸 그냥 가기만 하면 끝이죠 요것도 너무 쉽다 어머나 또 없어지는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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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이차 어 그냥 요건 가면 되는데 와아 점프 끝에는 점프를 해야 됩니다 점프 안하면 내가 널 딸겠다 제가 지금 컴퓨터라서 많이 죽는 거거든요 와아 하하 하하 제가 키가 진짜 커요 달리기도 빠르고 요거 그거다 요건가보나 초록색 노란색 요거 잘 찾아봐야돼 어 초록색 맞는데 하하 오케이 노란색 어 그냥 요건 가면 되잖아요 그쵸 단마리 있어 우와 우와 우지개요 파란은 왜 없지? 파란 있었어 요것도 쉽다 으응 요거 진짜 잘만난 것같다 어 또 없어진다 없어지는게 가자 짠 됐다 요쪽에 방패가 있어 아니 방패 아니던데 짠 점점점점 높아 까 뭔가 좀 작아지는 것 같지? 가자! 요건 쉽다 우리 친구들도 어 요거 로블럭스 하는 친구도 있나요? 한번 산타 할아버지 그거 있나 한번 해보세요 벌써 2학년이다니 그쵸? 지금이 어 12월 18일이잖아요 그쵸 오늘 찍은거라 아침에 찍었어요 일어나자마자 간식 먹고 찍었습니다 되게 엄마가 지금 헥? 또 없어지는거야? 없어지는거다 점프를 해서 가야겠어요 빨리가자 점프점프점 점프점프점 점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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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자 재밌는데? 지금 이것도 재훈이가 어떤 유튜브 티비를 좋아했는데 잠뜩이 아세요? 잠뜩이 탁주 쪽구 아세요? 허팝이 아세요? 허팝이 아세요? 아는 친구들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허팝이 아세요? 그러면 헤이진이 아세요? 헤이지는 알겠다 그러면 또 뭐 있지? 아 맞다 이니유니TV 아세요? 흐흑 요쪽 초록색 요쪽 또 초록색인가보다 아니네 보라색 오 뭐야 뭐 좀 그러네 눈은 그냥 펑펑펑펑 오는 거예요 또 없어진다 또 없어져 없어져 그쵸 없어지죠 점 점 점 요게 어렵다고? 어렵대요 그냥 저는 요쪽에 있는건가? 아잉 아잉 으아아 설마 계단 이 계단 없어지는거 아니겠지? 안 없어지네 안 없어지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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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단축은 크리스마스 아잉 아잉 요렇게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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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전에 똑같은데? 뭐지 계속 계속 반복되는건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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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고민 생각해보죠 아아 저쪽 우리가 센터할아버지 있는데 갔잖아요 처음부터 요쪽이 끝이네 없어져 없어지는지 몰랐어요 사다리를 타고 쭉쭉쭉쭉쭉 와아 그네다 어머 어머 와 어우 시원하다 아 맞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은 못가죠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네 서서 타야 제나시지 뭐야 어떻게 타는건 뭐야 이상해 아 봐봐 그네 아니 왜 요렇게 타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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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깐만 흐흐 자 그러면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알림 설정 따락따락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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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